형태는 막 청각이가 작겠지? 난 성민이가 무섭다 너 성민이야? 성민이가 제일 싫어 아, 성민이 존나 싫은데 제가 제일 싫어 우리 성민, 학후 아, 맞나요? 쓰라디마 다크크 형이다 성민이 쓰라라 좀 하냐? 성민이요? 미키야, 내가 처리할게 성민이 아, 쟤네, 거기다 이맵 많이 해요 이맵 유저가 아니어서 아, 보급도 잘하지 마자 아, 미키야 내가 처리할게 기에서 그냥 떼건만 해 성민이 바로 휘대샷 들어간다 형, 이 새끼 내가 형, 제가 여기서 성민이보다 잘하면 저 챔스팀 써주나요? 대한이형? 챔스? 예 다음 시즌? 아, 다음 시즌 아, 일단 말씀만으로도 감사 말만 하는거지 일단 대화로 챔스 나는? 형님? 내, 다음 생에 하죠? 대화인지는 앞블릴 때 일절 한번 해야겠네 정말 무섭습니다, 형님 어? 지금 기장되네요 지금, 앞블를 팍! 팍! 아, 버스? 누가 방작이야 왜 시작 안 해? 아, 굴리더 폭 쓰고 싶다. 공정형님, 저도 룰 한번 듀어 해주시죠. 제가 캐리 해드릴게요, 형님. 니들 다 서든 부터 연습해, 밀키야. 밀키야, 지금 대회할 때 니 믿었다가 지금 한 번도 우승을 못했지, 어떻게 된 거야? 아, 한 번 나갔는데. 어? 밀키야. 한 번도 라뇨, 한 번 나갔는데. 이번에 버스 전복되면 다음에는 누구 올지 모른다, 이거. 형 아직까지 의리 지키고 있어. 저도 형님 솔직히 절 뽑을 줄 몰랐어요. 남들은 의리 아니냐, 의리, 어? 한 번도 우승해야지. 이번이야말로, 버스 댄척이야말로. 어, 근데 알콜님보다 공준형님이 더 잘하시네요? 아니, 이번에 그거 했잖아. 우리끼리 붙었잖아, 네 명에서. 모독님이랑 네랑 비슷하고 나머지 두 명, 그 뭐야, 갑시스님이랑 마이클님은 그냥 둘가 똥쟁이야. 진짜로, 진짜 거미없다 생각하면 돼. 그니까, 난 내가 0.5면은 마이클 형님은 0.1이라, 약간 4.5 대 4.1정도 대결이라 보면 돼. 화이팅합시다. 오케이, 지하철에서 선불을 간다. 바로 죽었다. 선불이 체리하러 간다. 이거 저희가 선불이에요? 이거 안정해요? 맞네, 필요없어. 필요없지? 아니, 그냥 늦게 와서 그냥. 아, 저 앞에 빠지지 않는 사람 누구냐? 와, 킬이 엄청 찼네. 아... 나 올려줘봐, 개구. 아, 나 폭탄이한다. 오른쪽 끝에, 오른쪽 끝에서 올려. 개구, 사운드. 폭탄 봐. 아, 개구. 어? 저기 지하스나 있다, 지하스나 하나. 나 B 빼고 왔어. 야, 지하 쪽, 지하 쪽만 하나 와봐. 죽었다! 뭐야, 왜 안죽었어? 렉걸려서 방금 뭐야? 척방 하나 인간 같은데? 아, 렉걸렸도 진짜로. 그렇지. 나스 B, 나스 B. 내가 올라오게 만들었지? B 있고, B 있고, B 설때, B 43. 다시 돌았다. 어디로 가야되요, 형? 야, 그냥 청각이 따라와. 아, B 설때였어요? 아, B 설때였는데 빠지는 것 같았어. 얘 기다리는 스타일인 거 아있지? B 43이야. 여기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냥 1호 거기 가서 그냥 거기만 봐. 좋아, 많이 든 것 같은데. 싫어, 안 되나? 얘 가든가. 왜 저러지 못하면을 chunky가. 왜 저러지? 이거 봐. 안 해왔다. 형아, 멜렐라. 아, 그러면 뭐 기울하자냐? 내가, 거기서. 그 사람? 당신이 비가!! 대단할 수 있으면라는 말이야. 우리 역기 한번 갈래? 됐어 그 밑방 셋 찌르는거 공룡했던거 밑방 셋 찌르는거 공룡했던거 밑방 셋 찌르는거 에프 깔게 지하철 그거 밑에 가가지고 지하철 그것만 봐봐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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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질났다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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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쟤꺼 아 쏘리 쏘리 아 택방 들어오는데 센터 그 적대쪽 둘 어 거의 서재쪽 한명 있었고 에이쪽 갈 수 있어 센터 일러서 좀 느려 이제 이제 온거 조심 왼쪽 오른쪽 둘다 조심 왼쪽 왼쪽 센 센 센 센 한거리 거기 B개구 내려갔어 그렇지 이거했지 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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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스나 온다 B로 온다 B로 온다 아냐 여기 아니야 반대쪽 어 반대쪽 이게 P야 개피일에 삐살때 하나 갔어 와 아 수나 아깝다 이거 아 수나 무서워 롤이 4킬? 센만 봐볼게요 진짜 집중할게 이거 개구 안오네 걔들 걔들고 간다 방지마저 주시러 간다 롤이가 이런게 좋아 예 inch 하나 더 적배 하나 더 encert 안에 지하철이 바뀌어 있다 얹이 making 어디에 rooms 상거리요 에이 설때 먹힌거야 그러면? 먹힌거같은데? 아 센터스나 아 날미운새끼야 아니야 레드도 유리해 레드도 유리해? 이 야만 막자 이 야만 센터를 그냥 째면 돼 기범이가 너무 거기 계구 밑에서 안봐도 돼 B계구 쪽에서 그냥 카라리로 본다 그냥 아니 그러니까 센이랑 백업 되게 봐 밑으로 내려간거 같아 여기 센 지금 조용 센 개조용 개구멍 막 그런데 조심 개구하나 더 개구하나 더 나 아직 안했어 근데 몰라 이제 센 아니야? 센 내가 보는중 근데 패스 몰라 나 낚시로 클를 클를 책방 모르고 내가 개구 클리어시켜줄게 위에있다 개구 클를 개구 낙하한것도 모르지 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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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지하철 온다 여기 낚시하는거 하나 더 둘 더 삐설때인의 그 거기 아니 내가 거기에 룰중 앞으로 파쿡 피해? 그니까 앞으로 거기 오른쪽 거기 앞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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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1이긴다 오빠 정민이 좆바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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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빠 니크랑 봐도 돼 나도 그러고볼게 그냥 계속 클 놀이다 참으라 대하철 백업 와봐 총알 너 뒤에 총알 너 뒤에 대군학과 보지 대군학과 뭐야 이거 형민이 깜짝 놀랬 삐개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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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있으면 둘일거에요 if 꼼짝 놀랐지 삐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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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스타디 메인 볼 줄 알아 뭐야? 샷 발사라 왔는데? 여러분 힘든데 힐락은 더 막아야되는데? 제가 밑으로 갈게요 나 누구랑 꼈다 여기서 그냥 봐 그냥 여기 봐주세요 오케이 그냥 먼저 들어가니까 손에 들어가 아 야 착방 패스 아 재고 부스팅 해봐 그냥 어어 착방 착방 에이 썰 때 온다 저기로 밀다 형 이 타이크 피 계속 보는 중 아 밑방에서 쩔고 있다 ㅅㄹ ㅈㄹ 열심히 하네 저 미친 자식 아 뭐야 와 진짜 진짜 어렵네 아 어디갔나 아 많이 있는데? 아 성민이가 근데 좋겠다 이거 레드도 딸 수 있어 근데 우리 또 저거 나이스 이거 부팅한거야? 아니 그냥 잡았어 이거 책방 할까? 삐설 할게 삐설 할게 삐설 할게 우리가 맨날 설하는거 우리가 맨날 설하는거 삐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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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 삐설 할게 삐설 할게 삐설 할게 삐설 할게 삐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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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쎈니랑 계구 쎈니랑 계구 뒤 옆에 울베 아 울베 울베 사물함 모래함 모래함 개구계단 간다 개구계단 개구계단 P50 이거 정리하고 하자 나이스 막살한다 그냥 막살한다 바닥살 오른쪽만 보는데 나풀 약간 그 자리 좋아하는 것 같아요 대한이형 조심 살아있어요 나 반대쪽으로 집어넣는데 희살때 희살때 해체하러 간다 아직 안하는 중 해제해제해제해제 밑에있다 바닥에 해제 계속한다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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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에 있으면 되겠다 빠져 나이스 어 나이스 아 이겼다 이겼다 희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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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그냥 자살할걸 미션한다잉 폭우로 자살할걸 그냥 희살아 희살아 이거 여기서 1라운드만 더 가져가자 화이팅 화이팅 희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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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와.. 수다 파치네 나 이거 크리스팅 오냐? 나 이거 피고 올려줘봐 근데 이거 걸려 걸렸어 걸렸어? 나 패스 본다 여기서 패스 보고 있거든 계속 우리 짐 서재 안 봐도 돼요? 아니 서재 봐야 될걸? 내가 보고 있어 서재 서재 지르네 서재 다운 서재만 삐 로리 서재 쪽 아 그냥 온다 낚시 쪽 아 다른데도 왔어 삐클이잖아 그럼 삐클이다 그러면 삐클이다 그러면 서란다 아 아 아 아 아 아 흐흐흐흐흐 헛되다 여기서 보고 있으면 될 것 같은데요 그쪽만 보면 돼요 오른쪽 오른쪽 하나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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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저 한 명이나 가서 아 나 이제 좀 왔네 세명이나 아 어떻게 해야되죠 이걸 지르는 데 근데 누리가 저거 서재를 원래 미신방에서 이거 견제해야 되는데 우리가 못하니까 그게 안되니까 내가 밑방에서 해볼게 아니 나 팍 때문에 이러면 빨리 안가듯이 너 나 개그 블루팅 볼게 이거 이거 백파 할거 같애 샌질하는거 아니면 무조건이 나 밑방 바로 간다 파제 파제 두대 아 그 기둥 생기둥 아 삐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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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개다 아 쌩기둥 P45 A 먹었다 아니 그 왼쪽 왼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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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거기 없어 왼쪽 아까 기둥이 나이스 형 왼쪽 조심 형 그 뒤로 오셔야 될거 같은데요 거기 설 거기 아니에요 봉중형 뒤여 봉중형 뒤 그쪽으로 내 아까 왔던 길로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으로 오른쪽 나이스 이자챙이야 형님 거기 나오는 것만 대기 거기서 나오는 것만 대기 거기서 나오는 것만 대기 오른쪽 몰라 니 오른쪽 몰라 기억이 나이스 나이스 나 안갈거야 아어 나이스 쇼발샷 으아악! 요호호호 아니다 진짜 왜 이렇게 잘 쓰지나 예, 쓰나 없는데? 쓰나 없다 쓰나 없다 쓰나 없다 나 여기 천천히 간다. 이번엔 밑방 천천히 갈게 손잡은 해도 되겠다 그냥 손잡은게 그냥 서점에서 누른거 조심해야돼 너 아 뭔 애디야 아 맞다 맞다 서점 따 서점 따 마이클 형 그쪽 오른쪽에 마이클님 있어요 봉준이 형 질렀다 어디? 아 시발 센터가 마이클님 파코 어디있었어? 삐, 삐 밑에 질렀었어요 삐, 삐 밑에 질렀었어요 아 뭐이냐 아, 까비 블루테 너무 못했다 어, 빡세다 이거 와, 저게 빡세네 웨어, 이기다 저희 야 웨어 이기고, 저게 진이구치 가면 돼 웨어 한 분 안가잖아 웨어를 이겨야되는데 하아 빡치네 하아 하아 에휴, 근데 두판캐리 괜찮지 않았냐 방금? 내가 스코어 두개 땄는데 방금 진짜 중요한 경기 이거 파랑팀에서 너무 손해본거 같애 내가 봤을때 레드팀은 이기 좋았는데 김경언니 소개 감사드리구요 하아 웨어 이기고 진이구치 가면 돼 꿀잼이야 일단 아 샷발 괜찮았는데 하아 가보자 왜 이기면 돼 이거 뭐 진영은 뭐 사다리타는거 아닙니까? 아 진영, 진영 아 나 이거 한글이 안돼 진영 하죠? 그냥 하면 똑같잖아, 쟤 바꾸잖아 똑같잖아요, 어차피 그냥 한 번씩 하는거기 때문에 이거는 바꾸니까, 외원은 어차피 아, 쟤는 잘하는데 지하철을 진영선택을 써야된 야 좀 샷으로, 샷으로 한다야되나? 역개로? 그쵸 맞고 천천히 하면은 괜찮은데 이만판 이기다, 이만판 이기다 왜요, 진이구치 가면 돼 인물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어 안쪽으로 아, 종! 1차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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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럭샷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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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각아 와, 쉬말 녹았어 둘, 마이클님도 거의 둘 대구 대구, 나카 나카 또다다다 아 1차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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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슨도 하나 중국으로 지른다 하나 다운 뭐 하나 다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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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와 좀비도 나이스 와 좀비도 나이스 와 좀비도 나이스 와 좀비도 나이스 좋아 천천히 대하여 좋아 야 야 박스 박스 하나 있다 박스 딱 아 다행이다 목당 이로 형 앉아줄래 여기 앉아줄까? 올라갈래? 필 필 왼쪽 왼쪽 일자건 나온다 일자건 무조건 나온다 지금 나온다 아니다 뺐다 뺐다 일자건 하나 나온다 이제 나온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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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있다 왼쪽 좋아 좋아 이따가 왔어 이따가 빠졌나봐 오른쪽 오른쪽 뭔가 할지 모르겠지 이거로 야 중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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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간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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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중컨 하나 더 중컨 하나 더 중컨 중컨 나이스 아 이거 저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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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컨 하나 나온다 1차컨 하나 나온다 1차컨 1차컨 다운 효태도 반피 1차컨 하나 더 다운 오른쪽 하나 나왔다 오른쪽 컨이 중컨간다 중컨 둘 중컨 둘 가고 1차컨 하나 안해 2차컨 1차컨 아 2차컨 하나 더 2차컨 하나 더 중컨에 오른쪽 끝쓰나 마이콜님 아 아 아 오른쪽 피해 오른쪽 기다림에 미안해 왜 이렇게 떨어지냐 이게 인간 와드지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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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나이스 기범이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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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시된다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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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와 와 와 와 중컨 중컨 하나 하나 더 개구 개구 기어 나갔다 뭐야 뭐야 아 튀어나왔어 앞으로 기어 나왔어 어디 어디 1차컨 우리 기지 앞에 1차컨 앞에 왼쪽 왼쪽 여기 있다 1차컨 있다 1차컨 아 뭐야 어디야 뭐야 피해 피해 큰일났다 큰일났다 아 사운드 샀나보네 발 앞에 먹었다 여기 오른쪽 발 앞에 사운인가 아 뭐야 나이스 이거라카 나이스 우리쪽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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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고 나이스 나이스 우리 피해 수루타 수루타 싸우 나 중건 앞에 앞에 있다 아 이성민 피해 적배 왼쪽 적배 왼쪽 외개국 우리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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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롤이 피사십사 뭐야 일자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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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사십사 중컨 아래 하나있다 중컨 아래 하나있어 중컨 아래 중컨 아래 중컨 아래 중컨 아래 중컨 아래 중컨 아래 어 미안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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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그냥 밀어 밀어 그냥 밀고 그냥 적배 다 넣고 있으면 킬 많이 먹을 것 같은데 한 번에 밀어야 돼 우리가 사리 잡으려면 아 아 원네드야 아 우리 개구 우리 개구 먹혔다 우리 개구 하나 뭐야 우리야 어디야 개구 아니야? 우리 개구 뒤에 대기하고 있네 와아 우리 개구도 아니네 이거 따라잡으려면 이거 한 다섯번 아 그래 누구만 이렇게 잡아야 돼 컵패스를 잡아야 돼 다 먹혔어 이게? 네 와아 빡신대 우리 개구 우리 개구 수나 우리 개구 개구 수나 필 일자권 우리 개구는? 우리 개구 먹힌거 아냐? 벗겼어 벗겼어 못나오는데? 기칙이구나 그쪽도라서 기칙이 오는게 좋다 와아 장점했다 완전 와 정말 처리했네 아 개구 아 이 새끼 라프야 아 아 왜 이렇게 개구까지 잘하냐 여기는 우와 와 와 이 새끼들 샷발 우지네 샵 샵 샵 샵 샵 샵 샵 대구하나 수고 쏠리면 죽네 이치영 수나줄래? 좋아 다잡았네 시키만 따라가 위기다 시키만 오른쪽 baby cut 스키 롤이 스킨있다는데? 롤이 매스킨이라는데요? 진짜? 웨어는 뭐 크게 상관없어 뭐야 아 시발 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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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발새끼 개구 와 정말 좋아 야 시키 한번만 확 쓰러질면 야 이상민 필 아이씨 오른쪽 야 오른쪽 그냥 하나 더 하나 더 질렀다 이미 질렀다 Cm 빠진다 Cm 빡치네 흫 흫 흫 흫 흫 다 쐈야 아 아 아 나 그러고 보니까 지하철 안 썼네 아이템 펀트한 지하철 아 맞네 오케이 까비까비 까비까비 봉중이형 흫 흫 흫 흫 아 야 근데 이거 쥐거 아닌데 비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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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흫 흫 흫 흫 까비 저희 메프킨 한번 이렇게 이기질 지하철 블룰트 아무것도 못했어 근데 니가 그걸 만들어야 돼 뭘 니가 부를 때 너무 개구만 불러 이러면은 이삼이가 붙게 되는데 누구랑 붙지? 그분 올해암에서 막 결구만 보다가 세놈은 센고가지고 그래 지하철 야 우리가 지금 4등이야 이거 어떻게 된거지 스코어가 어떻게 되지 2등 아마 오늘 경기도 있어요? 아니 없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끝난거잖아 경기 다음주 4강이잖아 내일하고나면 구 아마 제가 봤을 땐 보동님 팀 아니면 얘네랑 또 붙을거 같은데 아 빡센데 여기 좀 샷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것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스태이 제일 만만하지 않아 지금? 두강보다 빡세야 되겠다 연습 좀 해야 되겠다 우리가 조금 못했다 근데 맵스캔 좀 지우라고 하자 솔직히 저번에도 제리 2.5초 쓰고 4강전은 존나 중요하니까 4강전은 체크해가지고 하자 4강전은 한 명 있으면 하가지고 어차피 예산에는 큰 이름이 없어 한 번 승무스하게 하는 거고 4강전부터 본격적인 시작이라 어차피 떨어진 것도 아닌데 사실 4강전만 영혼 담아주면 그때 영혼 담아서 가자 4강전은 일단 영혼 담아서 해야됩니다 결승 올라가라 중요해 이번에는 실전에 강하죠 글쎄야 게임같이하자 좋아했어 그럼 다음주에 연습하자 보자 수고하자 야 솔직히 티몬 존나 없다 인정하자 아 진짜 애들 존나 못해 솔직히 내가 지금 마이콜님 웨어드 두배차이에다가 어? 지하철 2판 내가 따준거 아니야 솔직히? 스코어 2개? 스코어 2개 3킬하고 따고 야 이거는 티몬 때문에 진거야 인정하자 진짜로 저쪽에 롤인가 존나 잘 쏘네 진짜 스코어 팀 잘못 골랐나 이거 쟤들이랑 비교하면 안돼 쟤들은 밥도 안먹고 총만 쏘는 애들이야 챌린저 사이에 브론즈가 껴가지고 두겜 잡은 걸 좀 더 잘한거라니까 너희들 쟤들이랑 쏘면 너희도 안 돼 누구도 서든 잘하는 척 해봐야 대안이나 이런 애들이랑 하면 되나 쟤들 밥만 먹고 치워 쏘면 총만 쏘는 애들인데 이 정도면 되게 임마 지하철 2판이면 캐리 잘한거야 진짜 진짜 오늘은 좀 괜찮게 한거 같은데 솔직히 오늘은 내 스스로 만족하는 경기였는데 이게 진해 야 일단 한번 들어와봐라 일단 지금 한판 지하철 빠르게 한번 하고 가자 시간에 매가지고 한판 마무리하고 간다 시청자들이랑 한판 하고 간다 시청자랑 빠르게 하고 비생 넘어가야되가지고 어딨어 지하철 어딨어 지하철 로이갓 아 로이 로이갓 방제 해결로 해가지고 인원수 5대5로 로이갓 해서 지하철 어딨어 복방미션 간다 5대5 야 일단 쿠폰뿌릴게 얘들아 쿠폰 쿠폰뿌릴게 빨리 들어오고 쿠폰 이거 총 8개야 8개 이거 쓰면 되더라 게이득이다 쿠폰 이거 뿌릴게 이거는 백 흑상의 이템인가 좋은거 지금 아는거야 골라가지고 선착순으로 먼저 입력하면 쿠폰받아갈수 있으니까 쿠폰 한번에 팍 써 우리 직접 써들보고 있는 친구들 마지막에 하트 뜨는거 F 다음에 AV AV다 AV AV가 이거 아프리카에 안되가지고 쿠폰이 하트로 뜬거야 E C R Y F A V X M 어 저게 하트로 뜨네 AV가 쓰고 빠르게 레디좀 하자 한켠하고 바로 비생으로 이동할게 시간 없어가지고 레디좀 하자 얘들아 레디좀 애들 레디좀 레디좀 하자 빠르게 패권장아가 롤이 더럽게 못쓰는데 왜 그딴 새끼한테 말려주세요 아갈 닦고 개금 낫은새끼가 아갈이 털고 있어 롤이나 서든이나 똑같은건 이새끼들 족도 못하면서 잘하는척 존단한다는거야 맞지? 인정하지 얘들아 아가리로는 이미 손대한이랑 미치랑 지금 롤이랑 다 이겼어 이새끼들 막상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헤드샵 촌다 나가면 새깨들이 오늘 잘했어 우리 애완스쿨 잘삽는데 오늘 진짜 조금 아쉽네 조금 이제 사항전이 중요하니까 버스 대처 다음주에 있는 사항전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이겨볼게 아 난 오늘 좀 괜찮았는데 진짜 좀 아쉽다 방풀하지 마라잉 뭐 사항이러면 대령애들은 족밥이네 진짜 진짜로 대령같은 애들은 존나 못하네 별들이랑 하니까 샷발 그냥 존나 떨어지네 폭탄이 설치됐습니다 미션 성공 레드팀 승리 족밥들이네 확실히 별이런새끼들도 뭐 저 잘하는 애들이랑 족밥이네 애들은 그냥 야 그거 양악이야 양악 맞지 음 별 달고있어봐야 다 개정산새끼들 아니야 이거? 맞지? 존나 못하네 뭐한다니까 하가리로 게임한다니까 셀자들 방풀이다 가만히 개정산애들이 많아가지고 서든도 별표 달고있는새끼중에 모나들이 존나 많아 어비정이랑 존나 많잖아 이런애들은 내가 바로 갖다 바르지 허팝이라니까 대령이런애들은 왜하자 서든 접어라 미션 성공 미션 성공 아 존나 보네 싱거워 퍼스트 대첩 이런거 하다가 우리나라 체나기애들이랑 하다가 이런애들이랑 하면 진짜 양악이잖아 이거 별 달고있는 애들 이건 뭐해 너는 너넨 왜이렇게 다행이 겉에 ㅈ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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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자 렉거리지마 아, 쇠 렉거리지새끼 뭐야 와, 별 달고있는 새끼 X밥이네 진짜 못킬 형들 존나 못하네 서든어택 수준 진짜 별 왜 달고있냐 계정산냐? 화사한테 별이 털려? 싱겁다 싱겁어 수발람들아 어? 뭐야? 왜 한경기 나가냐? 뭐야? 허그야? 뭘 블루팀 승리야? 뭐야? 누가 버그 프로그램 쐬나? 쪽파라지 나간다 상대? 뭐야? 렉뭐냐 누가 렉 프로그램 쐈어 호스트 아이씨 이 새끼들 룩인거네 5대0 되니까 존나 찌질하네 호스트 나갔네 슈바새끼 아아 쪽팔리니까 어? 별, 별 달고있는 새끼들 내한테 개트리는데 중령 대령 원스타 투스타 포스타 하아 이거 싱겁다아 아 위로 올라와봐 위로 올라와봐 빨리 아니 일로 올라와 빨리 말들어 올라오라고 뭐하자니 어 지하철 위 어 지하철 위 생일씨 오씨 왜 영정나거 뭐야 이겨던데 또? 뭐야 점수 쓰고 올라가는데? 야 이하중에 미션 성공했어 뭐야 어 뭐야 오예 필수고 오씨 바꿨으니까 쌤쌤이 애들 들어왔다며 야 아 근데 진짜 별들조다 몬한다 썼네들 힙털드만 내한테 다 털리는가봐 이새끼들 아 아 아 아 아 뒤에 좀 보지 백건장하가 뭐하냐 뒤에 카바치라고 방풀이라 존나 오잖아 뭐하냐 이니깐 야 야 뭐하냐 그래 그걸 못잡고 이냐 지금 6킬을 되시다 별보다 킬 많이 먹었어 아 아이고 순하야 에헤이 막 법만 만들었다 아직 못한다 자 아 아 저거 몬하네 자개들 다섯경고 있다면 이기는거지 한 경기나봤지 한 경기 마무리하고 바로 이동한다 오늘 비생가야 돼 지금 형 여러 소리받으러 로이저받으시면 빨리 요기주세요 그러면 바로 이동할게요 바로 슈바 박살이 존나맛고 와야대 내 죽으니까 근데 바로 찌네 우리팀도 엔가해 몬하네 근데 야 시청자들 로이저 잘하는 척 좀 하지 말지 그만해 왜 잘하는 척 했냐 이거 내가 죽으니까 우리팬들 지네 내가 최소 5킬이상 해야되네 이거 입으로는 씨발 롤이 막 존나 잡더만은 존나 못해 애들 존나 못해 대령이란 애들 진짜 아 슈가 깜짝이야 다 맞아야지 그렇지 이건 진짜 잘 잡았어 야 이거 거의 별이랑 동급으로 하고 있는데 얘들아 진짜 싱크도 맞춰달라는데 비생극은 내가 컴퓨터 세팅하는게 아니라 세팅되어있는거라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나이스 빠르게 잡자 마무리하자 비생가야된다 다 세팅해놓고 마무리하고 가야지 끝났나? 끝났네 잘해